네 학생 여러분들 진짜로 1등급을 만들어 드리는 대한사람 대한사탐 정대환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고3 또는 다시 공부하는 우리 N수생 학생들 올 시즌 첫 고3과 N수생이 격돌한 6월 모의수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여러분들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제가 노고를 취하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일단 시험 전체에 대한 총평은 따로 제가 TCC를 찍어 올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거는 해설지가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또는 맞췄지만 좀 긴감인가 하는 문제 확인하시는 게 일단 여러분들 급하게 궁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거두절미 1번서부터 문제 빠르게 또 꼼꼼하게 풀어나갈게요 자 1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탐구태도라고 되어 있는 거 딱 잡아야 돼 여러분들 연구태도 탐구태도 여러분들 탐구태도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 경험적 태도 과학자는 경험할 수 있는 현상만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된다 경험이 안 되는 현상을 연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연구해도 되죠? 신학자 그런데 그 신학이 대학에서도 가르치지만 과학은 아니라 이겁니다 과학에서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만 해야 돼 경험적 태도 근데 이런 것을 할 때 지유리한 자료만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연구자가 연구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만 취사 선택해버리면 안 돼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갖고 와야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반성성찰적 태도 그 다음에 총체적 태도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윤리적인 태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1번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만을 연구해야 된다 객관적인 태도죠 2번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배경에서 봐야 된다 그게 그 입장을 헤아려주는 상대주의 우리가 개고기 먹는 건 보신탕 문화는 외국인들이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입장을 헤아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역사적 우리 자연적 환경적 이런 우리 문화적 배경을 봐줘야 된다 이거죠 3번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 그게 반성성찰적 태도야 내 연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4번 다른 사람의 비판을 허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개방적인 태도죠 그 다음에 5번 윤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윤리적인 태도 자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되는데 제식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전업주부가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미국의 전업주부가 다르고 한국의 전업주부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사회학자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미국의 사회학자가 미국의 사회학자가 자기네 나라 주부를 받고 우리나라 주부를 받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주부를 볼 때는 미국인의 흰둥이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미국인이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답은 상대주의적 태도 정답 2번이죠 자 밑에 거 2번 문제 문제에서 역시 연구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증적 연구방법과 해석적 연구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박스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내는 생활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학교를 다니더라도 A학생과 B학생이 인식하는 학교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거든 어떤 친구한테는 학교가 굉장히 지옥 같은 곳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한테는 굉장히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희망적 장소일 수도 있단 말이야 똑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학교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걸 연구해보자 그게 이제 해석적 연구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내는 생활세계에 초점을 두는가 거기에 나가 예스를 했으니까 나가 해석적 연구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박스에서 사회문화현상을 조작적 정의하는가 여러분들 조작적 정의라는 건 수치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조작적 정의, 수치화 근데 이제 가가 그걸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가가 실증연구가 된 것이죠 그러면 1번 가는 방법적 이원론이다 그랬는데 아니야 방법적 이원론은 예죠 예 해석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도가 배제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실증연구의 한계점 그래서 2번도 나가 아니라 가가 돼야 돼 탈락 3번 행위의 동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를 연구한다 그게 실증이죠 현상 자체를 본다 해석연구는 현상 속에 있는 내재된 우리 인간의 동기를 본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3번은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4번 현상의 의미는 인식 주체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그 인식 주체들의 내면을 해석해야 되거든 그래서 역시 4번도 바뀌어야 돼 자 그러면 5번에 A에 들어갈 질문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보면 A질문은 가가 예스를 하고 나가 노를 하거든 그러니까 A질문은 실증연구한테서 예스가 나와야 되고 해석연구한테서는 노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이 관계는 인과관계거든 변수와 변수의 인과관계 그거는 실증연구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예스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5번 됐어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3번 문제는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기능론 갈등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바로 대의법으로 기억부터 풀어가자 기억 관점 A가 관점 A가 구성요소들의 부분들의 상호의존 상호의존이라는 건 서로 기대고 협력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니까 그러면 기능론이라면 이런 뜻이잖아 관점 A가 기능론이라면 여러분들 기능론에서는 우리가 성공하는데 뭐가 영향을 강하게 준다고 생각하니 기능론은 성공하는데 자신의 노력 이게 중요하다 그러지 집안의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집안의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부잣집에서 태어났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자기 열심히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도 지가 열심히 안 하면 꽝인 거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겁나 열심히 자기가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기능론은 이렇게 보죠 갈등론은 노란색으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갈등론은 반대로 보는 거죠 갈등론은 부잣집 애들은 고액과외 받고 그래갖고 집이 잘 살면 그래서 부모님 돈 물려받고 그래갖고 고액과외 받아서 명문대 가고 부모님 돈 물려받아갖고 상속세 안 내고 부자 되고 이런다는 거고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혀져 있다 이게 이제 갈등론이니까 반대로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은 어 기역 관점 A가 기능론이라면 가에는 가정 배경 나에는 자신의 노력 음 나에는 학교 교육 자기가 노력해서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수업 잘 받으면 성적 올라서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음 그래서 기역 맞았고 니은 관점 A가 지배 피지배 갈등론이면 이게 반대로 나오니까 니은은 안 되죠 기역은 맞고 니은은 안 되고 디귿 관점 B가 어 관점 B는 지금 이거를 반대로 한 건데 관점 B는 이걸 반대로 지금 영향력의 화살표를 반대로 한 건데 음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했을 때 사회 유지에 합의된 가치가 있다 그럼 역시 기능론이잖아 기능론이면 이제 이게 반대로 가야죠 이게 반대로 뒤집혀야 돼 이게 반대로 뒤집혀야 돼 음 자 그러면은 가에는 학교 교육 맞고 나에는 어 가정 배경 반대로 뒤집힌 거 맞죠 그래서 디귿 맞았어 기역과 디귿이 맞았어 그러면 니은은 반대로 또 관점 B를 갈등론으로 봤다는 거잖아 그러면 역시 이제 틀린 거죠 자 됐고 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조직 운영의 방식을 말했는데 여러분들 조직 운영 방식은 관료제와 요즘 이제 탈관료제로 벗어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를 보면은 어 색깔이 진하게 돼 있는 A 조직이 수평적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한시적인 과업중심의 부서 한시적이라는 게 뭐야 시간이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프로젝트 하나 하면 모였다가 프로젝트 끝나면 해체하고 모였다 흩어졌다 A 조직은 그러니까 탈관료 조직이죠 음 그럼 반대로 이제 B 조직은 관료제 조직 자 그러면 1번 표준화된 업무 처리 방식은 얘가 할 거니까 어 1번 틀렸네요 반대로 됐죠 2번 업무 담당자가 제시하는 의견이 위로 반영될 거다 담당자 일선 실무자의 의견이 아래서 위로 전달될 수 있는 건 탈관료제지요 관료제에서는 탑다운 위의 명령이 상의가 하달되는 위의 명령이 아래로 가는 구조니까 그래서 2번이 맞았고 3번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건 탈관료 조직 A가 돼야 되겠죠 4번 업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거다 역시 탈관료제의 성격이니까 반대로 됐고 5번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업무 부서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해체했다 할 거다 그게 이제 탈관료제 조직이니까 역시 반대로 됐죠 4번 문제 정답 2번 어렵지 않았어 관료제 탈관료제는 학생들이 보면은 관료제 탈관료제는 어려워하지 않더라고 쉽게 맞추더라고 또 까다로운 내용이 일부 있긴 있지만 이 문제는 좀 평이하게 나왔죠 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5번 문제 여러분들 이 사회화기관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사회화기관을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1차 사회화기관과 2차 사회화기관은 배우는 내용을 갖고 하는 거야 사회화의 배우는 내용 1차 기관에서는 뭘 배우냐 가장 기본적인 거 배운다고 기본적인 거 말하는 거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인사하는 거 화장 가서 뒤처리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1차 기관 하면 닥치고 3개밖에 없어요 1차 기관 하면 닥치고 3개 갓도지 가족 또래집단 지역사회 가족 또래집단 지역사회 요거 3개밖에 없어요 지역사회는 이제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한테 배우잖아 동네 사람들 옆집 아저씨한테 인사도 하고 떡도 나눠 먹고 2차 기관은 이제 기본적 지식을 배우고 나서 이제 전문적 지식을 배우러 가는 거죠 전문적 지식을 학교에 가서 물리학 배우고 막 사회문화를 배우고 막 법과 정치를 배우고 동아시아사를 배우고 회사에 가서 반도체 회사도 들어가고 자동차 회사도 들어가고 전문적인 가족 또래 지역사회가 아닌 거는 다 2차 기관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1차 기관 2차 기관도 나누고 또 어떻게도 나눕니까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누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란 건 목적 자체가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거다 목적 자체가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거다 교육기관을 말하는 거야 교육기관을 그러면 교육기관 아닌 거는 다 비공식이죠 목적이 공식적으로 사회화가 공식적인 목적이다 사회화가 목적 아니다 그게 이제 비공식 회사는 사회 구성원을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돈 버는 게 목적이죠 교육기관 아닌 거 다 비공식 그러면 요걸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좌표평면을 그렸는데 가 나 다 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시문에서 동그라미 한번 쳐봐 제일 먼저 뭐가 나왔냐면 땡땡 사관학교 뭐 육군사관학교라고 합시다 사관학교 학교는 2차 기관이고 공식적 기관 교육기관이니까 학교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 나왔는데 회사는 전문기관이고 교육기관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도 을이 말한 거에서 가족 가족은 1차고 교육기관 아니죠 가족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잡았는지 몰라 이거 잡아야 돼 뭘 잡아야 되냐면 병돌이에서 신문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병돌이에서 신문 대중매체예요 대중매체예요 신문 신문은 기본적인 게 아니라 전문적인 신문 대중매체 그런 다음에 교육이 목적이 아니지 신문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야 신문 여기 들어가야 돼 신문방송 여기 들어가야 돼 신문방송은 뭐 시험지에는 신문이라고만 했지만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맨 마지막에도 을이 난 친구들 친구들이 이제 또래라고 보면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음 요 정도를 잡았단 말이야 자 그럼 가볼게 1번 사관학교는 가가 아니라 나 1번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이게 좀 여기서 좀 이상했는데 얘기사회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 가는 갑돌이는 나에 속하는 사회화기관 이게 육군사관학교인데 여기서 이제 미리 가서 설명회를 듣는 거니까 미리 준비하는 얘기사회화가 맞긴 맞는데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얘기사회화를 하러 가고 싶은 거지 아직 안 갔잖아 얘 내일 오늘 갈래? 하고 지금 갈래? 하고 물어본 거지 가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아직 설명이 안 갔으니까 어 이해됐지? 3번 을은 라에 속하는 걸 중지한다 아니 지금 을은 가족들하고 밥 먹는다 그랬잖아 저녁 약속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 약속 그러니까 라가 아니라 다 그 다음에 4번 병돌이는 응 굳이 설명회 안 가겠다 신문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4번은 나보다 다가 아니라 나보다 라라 그래야 돼 나보다 라 5번 라에 속하는 거 두 개다 이게 답이란 말이야 회사하고 신문하고 이렇게 두 개가 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5번 문제 지금까지 5문제 푼 거 중엔 이 5번 문제가 살짝 까다롭죠 여러분들이 사회와 기관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았으면은 틀릴 수 있습니다 어 사회와 기관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